자 오늘 2017년 10월 17일 자 완전히 눈 다 녹아버렸네요 오늘 오픈 나왔거든요 해발 900둥도 다 녹아버렸어요 자 그거 좀 하자 자 보이죠? 황태상왕 아 안 나왔습니다 딱 압니다 황태상왕 이쪽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황태상왕 바신대요 저기 보이시죠?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안 높아요 오 딱 액습니다 이거 귀한건데 딱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좌우메꺼 버리고 여기 두개 큰걸 딱 갑니다 자 너트 발견 개상왕 두개 하나 둘 저쵸 개상왕 두개 딱 갑니다 자 여기도 있죠 황태상왕 딱 갑니다 송상왕 발견 여기 하나 둘 다 썩은 해 에이 아깝다 송상왕 나무 죽으면 같이 죽어요 송상왕도 그죠? 뜨거워 버렸죠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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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아깝다 버립니다 아깝다 빨리야 대박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나무입까 가뭄 나무죠 가뭄 나무가 가뭄 내가 딱 벌어서 죽었죠 불행은 여기 있고 여기서 타봐야 되는데 자 보라고 봐 대박 엄청 큽니다 장갑 올려올까 장갑 자 되죠? 얼마큼 보이시죠? 예 그죠? 이거 따라갑니다 걸차부터 이거 가달라모 이거 이거 연추부가 있어요 연추부가 웬만가 이 주문 있죠 무늬 이거 뭐 연수가 엄폐가 된다 이거 뭐 이거 뭐 최소 20년 됐겠는데요 이게 한마디가 1년이니까 20년 넘었습니다 가득합니다 헐 대박 대박 이것도 아니다 이거 우와 잔나비 불렀죠? 한 몇 개 아니 열목되지? 뒤에도 쫙 있네요 엄청나네 엄청나 이거 뚜고 따갑니다 이거 이거 뭐 따가죠? 이거 아들놈 알반데 알바비인데 알로놈 오면 그거봐 뚜고 따가야 돼 버리겠습니다 버려 버려 이거봐 맑을 죽어 아 맑을 죽어라 대회종말고 벨결 나갑니다 맑게 이렇게 종목밥다 합니다 어 칠수상은 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야 다 송성 썬 거 아니에요 송성 여 송성 여 송성이야 아깝다 이 나무 내가 뿌려도 죽었는데 이 나무 송성 없고 고 아 아깝다 너무 통상으로 쓰면 소란다 놀아 줘 있나 보자 없는데요 지금 하도 안 좋은데요 에이 가다 에 나쁜 맘에 갑니다 아 시원해부터 발견 아 멀쩡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소똥이 발견 차가버섯 소똥이 나갑니다 가뭄비야 뭐 송송하나 좋아 와 그래 가뭄비 안죽니다 안죽니다 위엔 지렁이가 있대 지렁이 이 나무 지렁이요 위에는 쪼그릇이 없습니다 안타깝니다 이게 뭔가요? 사슴벼와 노릇에요 사슴벼면 여기 뿔 있었던데 뿔 찾아야 하는데 뼈가 있네요 내 친구가 잡은거는거 아니에요 사슴면 사슴 노릇놀고 아냐 사슴 노릇뼈 사슴벼면 여기 뿔 있었던데 뿔 찾아야 하는데 뼈가 있네요 내 친구가 잡은거는거 아니에요 사슴면 사슴 노릇놀고 아냐 사슴 그럼 뿔으로는 없죠 뿔 찾아야 뿔 없어요 또 차가 발견 아이 차가 높은데요 오늘 순수 안가면 안가던데 저거 요거 요거 왜 못다겠는데 버립니다 기어이 딱 안납니다 쪼그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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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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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거 안돼 안돼 포기입니다 딱 붙어왔고 안 떨어집니다 올라가야됩니다 버립니다 우와 나무가 엄청 큰 가문에 남았죠 우와 하나도 없던건데 송나라 송사람 없습니다 턴그 어 우와 끙 그다 해내어왔 막갑니다 빨리 넘어가가게 빨리 넘어와 빨리 그거뭐야 막타 빨리 가자고 자 갑니다 으응 붙어졌어 죽었어 으응 은휘 자 갑니다 맑은 몇개 있네 와 이런데 통해서 이런데 안보인다 안보입니다 안보여 그죠 없어요 갑니다 열심히 올라오면 워미해보세요 가분이 한번 죽은거 많고 사던거 하나도 많고 많은 송선 하나도 없어요 워미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쪼고 있네요 오가피 오가피 열매있더라 그죠 보이죠 기도 오늘 많이 닿았어요 와 많은데 오가피 열매 오가피 열매 와 많죠 또 따가서 수사수사올까요 많은데 완전히 급경사입니다 올라옵니다 하이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서 있죠 황트리장어 그죠 자 갑니다 자, 여기 있네요. 말구마구 배경지 배경지 이야, 이거 많았네 다 써갔네 그죠잉? 말구만 딱해 이렇게 손목을 그라서잉? 또 발견, 저장나무 좀 말고 하나, 둘 저거 세개, 네개 다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죠? 차 보이시죠? 저쪽까지 저쪽 차 있습니다. 아, 오늘 많이 땄네요. 오늘 배경지, 황철상왕, 종말구 또 소나무탄데 큰거였다고 아, 그렇다고 소나무탄데 엄청 크죠잉? 그죠잉?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그제 못단거 오늘 대박다 한발 끝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행문입니다. 배경지, 황철상왕, 대작종말구 그리고 시공상왕은 별로 없고요. 똑같은 거품이 없고요. 자, 이거 손상담이 크죠? 자, 오늘 선행문입니다. 자, 오늘 선행문입니다. 자, 오늘 선행문은